안녕하십니까 산비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신체 이미지와 성관계의 만족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르가슴을 잘 느끼고 싶고 성관계에 만족하고 싶다고 하면 본인의 신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이미지는 남들이 생각하는 예쁘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신체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3월 11일에 영국 썬데이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성공할 때 연봉이 더 높다 잘생긴 남자가 22% 연봉이 높았고 본인 스스로 외모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사람은 26%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대학에서 공통으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좋은 직업을 얻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조사를 했더니 가장 중요한 요인이 외모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남녀 8000명의 사진을 보고 외모에 등급을 매긴 후에 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올랐는지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외모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도 하고 필러도 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못생긴 남자는 잘생긴 남자에 비해서 급여가 17% 낮았고 그리고 예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2%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외모는 신경 써야겠습니다 섹시할 경우 모어머니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관계가 있는지 최근에 2020년도에 저널 오브 섹시얼 메디션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저널 오브 섹시얼 메디션에서 하워드와 몇 명의 연구자들이 신체 이미지 불만족, 오르가스 문제, 성관계 만족도를 평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익명성이 요구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적인 주제로 참가자는 257명의 노르웨이 여성이었고 18세 이상 평균 29.4세였고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줬고 그리고 사전통의를 얻었고 대학교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조사했는데 42개 항목의 설문지를 조사했고 그리고 여러 항목을 통해서 섹스와 자의 중에 오르가슴 반응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설문지는 노르웨이로 번역을 해서 했습니다 신체 이미지 만족도가 자의와 혹은 섹스하는 도중에 오르가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봤고 그리고 신체 이미지 만족이 성관계 만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성의 다양한 신체 이미지 만족도 수준하고 성 관련 요인의 유형은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 그리고 몸매에 대한 만족도 몸매를 바꾸고 싶은지 외모를 바꾸고 싶은지 이렇게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파트너와 성관계 중에 그리고 자유행위 중에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비율을 측정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오르가슴 장애가 있는지 물어봤고 자유할 때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성관계 도중에 문제가 있는지 자유행위할 때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질 때 오르가슴이 만족스러웠는지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자위를 할 때 오르가슴이 만족스러웠는지 그럼 여기는 오르가슴 디스워더 오르가슴이 불만족스러웠는지 물어봤고 여기는 오르가슴이 만족스러웠는지 질문을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성적 반응을 측정할 때 검증하는 변수로는 최근에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최근 1년 동안 파트너와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했는지 빈도를 물어봤고 자유행위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빈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당신의 삶에서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오르가슴 장애 오르가슴 디스워더 오르가슴 디피컬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오르가슴을 못 느끼는 것을 오디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제가 오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오디에 대해서 여성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성적인 문제고 그리고 약 절반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제가 오르가슴을 느끼고 싶은데 못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안이나 스트레스, 성관계할 때 기능의 불안, 인지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것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할 경우 오디 관련의 고통이 더 높습니다 본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더 오디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오디 상대와 비교할 때 성관계할 때 자기는 오르가슴을 못 느껴도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다고 느낄 때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 고통받는 여성은 오디 문제가 주로 자신한테 비롯됐다고 남 탓이 아니라 내가 열등해서 그렇다고 그냥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오디 문제를 그리고 내면화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분노,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가 안으로 안으로 우울해지고 더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기능에 대한 불안과 고통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라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기 외모에 대한 주관적, 남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신체 이미지가 이런 것들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이미지, 내 신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이미지와 성적인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더 즐거운 성생활과 관련이 있고 또 신체 이미지와 성기능 사이의 관계는 실제 신체의 크기 실제 본인의 뚱뚱한 정도, 이거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진짜로 뚱뚱한 사람이나 진짜로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고 실제 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주관적인 신체 이미지가 실제 신체의 치수보다 여성의 전체 혹은 성적 기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관적이라는 것 어렸을 때 본인의 바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경우 자존감이 낮고 심리적인 안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적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성적 관심, 파트너와의 친밀감, 성적 반응의 감소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 때문에 남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 이미지 불만족과 관계의 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빈도를 감소시키고 오디를 증가시키고 여성의 관계 상태 및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할 때 쾌락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관계 할 때 불감증도 증가하고 그리고 관계도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이 감소시키고 만약에 남녀 사이의 관계가 좋다 그럴 경우 이런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파트너가 신체 이미지가 낮은 파트너를 사랑해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파트너를 만나면 이걸 극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고 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다 나는 아무 열등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본인은 나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디의 예측인자가 있습니다 오디가 오르가슴 디스워드죠 오르가슴을 잘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신체 이미지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 역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더 즐겁고 더 나은 성기능이 있고 신체적으로 불만이 있으면 심리적 고통이 증가하면서 덜 빈번하고 덜 즐거운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만족도가 낮은 경우 오르가슴 디스워도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시간 오르가슴의 즐거운 빈도 감소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오르가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연령이 낮거나 성관계 빈도가 적거나 성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경우 오르가슴을 더 못 느낀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 본인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아예 남자를 사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못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린 애들한테 많다는 것을 요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령이 낮은 때 부모님이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놀리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떻게든 그 본인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니 남녀관계를 사귈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오르가슴을 느낄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어렸을 때 이런 본인의 신체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옆에 사람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좀 해결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될 경우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돈을 팔거나 권력을 잡으려고 평생 노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신체 이미지는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합니다 불량한 신체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경우 성관계를 할 때 그리고 자유행위 할 때 모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유행위를 할 때 본인의 신체 이미지가 낮을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신체 이미지가 낮을 경우 자유행위 할 때도 계속 본인 스스로 불만족을 느끼고 신체에 대해서 불안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오르가슴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르가슴에 오르기 위해서 본인이 막 노력하는 여성들은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성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위를 한 동안 자신의 몸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불만이 더 떠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또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오르가슴 장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런 자유 빈도가 낮은 사람들이 오디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그 관계가 양방향이라는 것이 오르가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위를 잘 안 하고 자위를 안 하는 사람은 오르가슴을 잘 못 느끼고 이게 둘 다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신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계 만족도 예측인 자가 신체 이미지 불만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 성관계 만족도와 신체 이미지와 관계가 있는데 이런 신체 이미지는 주관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더 높은 신체 이미지 만족도는 더 높은 성적 관계 만족도를 느끼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본인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그 다음에 산비가 와서 이쁜 일술을 하고 필러를 맞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 만족인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신체 이미지에 대한 그런 기분 좋은 것이 결국은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고 오르가슴을 느끼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이미지 만족도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파트너하고 더 편안한 성적 상호작용도 하고 더 즐겁고 더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관계의 만족은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제공해서 여성이 자기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극복할 수 있죠 그리고 성관계 만족도의 다른 예측 요인으로는 파트너 성관계의 빈도가 높고 자유가 적은 것 그러니까 파트너 성관계를 더 자주 하고 그래서 오르가슴을 잘 느끼면 자유행의 한 횟수가 줄고 이런 것들이 훨씬 성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신체 이미지에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발표한 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가꾸고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신체 이미지를 높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다 예쁩니다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못생겼다고 하든 뚱뚱하다고 생각하든 제가 보기에는 다 예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섹시하다는 거, 예쁘다는 것을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성과 이 여성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예쁘거든요 미소입니다 스마일 여러분이 미소만 하나 장착해도 굉장히 예뻐 보이고 섹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본인의 바디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오늘 신체 이미지와 오르가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르가슴을 더 잘 느끼고 싶으시면 본인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약간 신경 쓰시고 자주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TV 박혜성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또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